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를 접하면서 떠오른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와서 과거의 일을 거집어냈어 또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은 당사자가 책을 펴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당내 친문 세력들도 사과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도 민주당 당대표의 사과를 진심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도 작전상 사과, 이른바 정략적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를 두고 당대표가 또다시 나서서 사과답지 않는 사과를 하는 일에 대해서 친문 진영이 가진 불만은 남양주 어릴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조국 교수를 좀 놓아주자.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30년 이상 직인 내가 아는 인간 조국은 파렴치한 근체에도 못 간다. 골라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 당이 왜 나서는가? 본인은 이미 수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가족이 기소된 내용은 본인의 방어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정작 본인은 자기를 밟고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당까지 나서서 부관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는가? 조국 때문에 대선 망쳤다 소리할 사람이라면 아예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도 말아라.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조국 때문에 민심 악화가 되었나?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 김한정 의원의 주장에 신문 진영의 조국 사태에 관한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름의 아주 특별한 절실한 또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그런 사과 하면 2019년 10월 무렵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과도 어정쩡한 사과였습니다.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도 어정쩡한 사과에다가 뭐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일 날 국회에서 열린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서에서 송영길 당대표의 조국 사태 관련 사과의 핵심 포인트는 상당히 일반 논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과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절이 사과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송영길 당대표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도 크게 외치고 남을 단제해왔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지위와 인력으로서 인턴을 시켜주고 품하시하듯이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송영길 당대표는 말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당내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반쪽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를 보면서 그가 사과하고 싶지 않지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또 사과하는 신용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4월 7일 날 실시됐던 재보궐선 그 패배 분석 보고서 때문일 것입니다. 조국 사태가 영향을 크게 미쳤고 또 그 밖의 성추문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들이 패배를 가져왔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아마 송영길 당대표로 하여금 그의 원하지 않는 그런 사과를 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쪽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친문 진영을 제외하면 집권 4년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무를 내는 것은 대략 5가지 단으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윗선이고 세 번째는 내로난불이고 네 번째는 남탓학이고 다섯 번째는 삼건불립 무너뜨릴 겁니다. 거짓말 윗선 내로난불 남탓학이 삼건불립 와해시키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규하는 것이지 조국 사태 때문에 절규하는 것은 아니죠. 이 같은 586 정치인들의 구조적 특성은 단순히 사과와 같은 일회승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유전자처럼 그들에게 채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의식 중에는 모든 것의 압도적인 의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권력과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가 시장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건불립이나 선거조차도 허물어뜨리는 일을 예사롭게 시행해 옮기는 겁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합립화된다는 그들의 젊은 날부터의 믿음을 그들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굳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과답지 않은 사과조차도 대단히 정략적인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시민 24%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00만명 정도가 됩니다. 민주당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내년도 대선이 대략 50만 표 정도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과를 원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어떻든 면피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100만 표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에 또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그들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변하기 어렵죠. 또다시 권력을 연장하게 되면 그대 정부와 그대 예산과 세금폭탄과 상금 분립의 와해 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옥죄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4년 정도의 집권 기간이 이 정도라면 또다시 그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사과에 실린 뜻을 정확하게 간판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전주의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사과답지 않은 사과에 실린 뜻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악의의 눈물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선택적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을 거론한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늘 정치공작이라는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진심을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